오늘 재밌는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블랙박스 2채널짜리 예전에 사용하시던 거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후방 카메라 이 부분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작음 안에서요 전방 카메라에 둬도 될 것 같구요 그리고 cctv 같은 곳에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동작되는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v-in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v-in에서 5볼트의 전기를 이쪽 후방 카메라에 공급을 해 주고요 그리고 영상 신호선을 하나 받아서 이 전방 카메라에 같이 영상을 뿌려 주게 되는 그런 원리로 동작이 됩니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에 이 전원이 몇 볼트 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usb 타입으로 되어 있는게 있을 거구요 아니면 그냥 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구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 전방 카메라 v-in에 꼽히는 잭을 꼽으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선에서 테스터기로 찍어 보시면 됩니다 행위라도 5볼트가 필요한데 12볼트를 그대로 공급을 해 버리면 안에 있는 기판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체크를 잘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해당 블랙박스는 12볼트 전원을 공급 받아서요 이 후방 카메라 쪽에는 5볼트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av 단자로 한번 연결을 해서 영상이 잘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건 일단 이 usb 잭이 있어야 되겠죠 usb 잭을 꼽구요 과감하게 이쪽 부분을 이제 선을 절단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usb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이제 끊었을 때 빨간선 플러스 검정선 마이너스 선으로 거의 대부분 동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선이나 막 처음부터 연결하시면 안되구요 반드시 테스터기로 이제 찍어 보시고 극성에 맞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선 그리고 마이너스 선 이렇게 극성에 맞게 일단 5볼트 아다터 쪽에 연결을 했구요 그리고 영상선은 이 하얀색 선이 영상선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선에 플러스 선이 하얀색이면 영상선 마이너스를 이 접지 부분 이제 그라운드 부분에 같이 연결을 해주면 화면에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연결을 했구요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쪽에 av-i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av-in에 이제 영상선을 꽂았구요 영상선 두 선 중에 이 하얀 선은 음성선이구요 이 노란 선은 영상선입니다 잭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av-in 쪽에 영상선이 이제 꼽혀 있으니까 외부 입력으로 이제 눌러 주구요 그리고 이제 5볼트 5볼트의 그 아다터로 전기를 공급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나오죠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럼 이 카메라를 차량에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을 5볼트 쪽에 이제 꼽아 주시면 되구요 만약 5볼트가 없으실 경우에는 그 차량용 충전기 있잖아요 usb usb 충전기 라든지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에서 사용되는 5볼트 짜리 충전기 라든지 그런 선을 이용해서 5볼트의 정기를 여기에 빨간선에 플러스 검정선에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영상선 하고 이 뭐죠 접지 그라운드 선은 받아들이는 쪽 만약에 차량이라고 하면 차량에서 사용되는 뭐 내비게이션 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올 인원 이라든지 그런 기기들에 이제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카메라 이 조금만 소용 카메라를 이제 만약에 전방에 설치를 해서 전방 카메라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구요 아니면 그냥 cctv 용 방법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